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하죠? 기본을 잘 배우지 않으면 골프 동작이 아주 어려워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의 기본 메카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골프 실력 향상이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새겨 들어보기 바랍니다. 좋은 골프 스윙은 몸의 적절한 정렬, 볼 위치 및 그립을 포함하는 설정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테이크 어웨이는 손과 팔이 클럽 헤드를 이끄는 상태에서 매끄럽고 몸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백스윙은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어깨가 회전하고 엉덩이가 회전하는 유연한 동작이어야 합니다. 다운스윙은 체중을 앞발로 옮기고 엉덩이를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볼과의 임팩트를 통해 손과 클럽 헤드를 릴리스해야 합니다. 일관되고 강력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학에 집중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골프 스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스윙 전반에 걸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스윙하는 동안 무게 중심을 발볼 위로 유지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윙에서 일관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드럽고 꾸준한 템포는 볼 타격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손목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손목은 백스윙에서 적절하게 코킹되고 다운스윙에서 적절하게 풀리게 되어 스윙에서 파워와 컨트롤을 생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는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윙을 잘한다거나 골프를 잘 친다는 건 단순히 몸을 잘 써서 스윙 동작을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윙 동작이 좋아도 멘탈이 무너지면 좋은 스윙을 일관되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은 머리가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스윙하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와 집중력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골프를 잘 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각화 기술을 연습하고 공을 보내야 하는 타깃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스윙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좋은 골프 스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스윙 전반에 걸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윙하는 동안 무게 중심을 발볼 위로 유지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윙에서 일관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템포는 볼 타격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골프 스윙을 잘하려면 팔로우 스루를 잘해야 합니다. 이는 클럽 헤드가 볼과의 임팩트에서 적절하게 직각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팔로우 스루는 스윙의 자연스러운 연장이어야 하며 샷을 통해 몸이 회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샷의 힘과 정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샷과 스윙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펀치 샷은 러프에서 벗어나거나 낮게 매달린 가지 아래로 쳐내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높은 플랍 샷은 빠른 그린에서 볼을 빠르게 멈추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골프 스윙을 잘하려면 유연성과 힘도 중요합니다. 라운드 전 스트레칭은 부상을 예방하고 몸의 움직임 범위를 크게 해줍니다. 주로 코어, 다리 및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면 스윙의 파워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의 정신적인 측면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스윙하는 동안 긍정적인 태도와 집중력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화 기술을 연습하고 공을 보내야 하는 타깃 지점에 집중하는 것도 스윙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골프의 기본 스윙 메카닉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